오늘은 우리 여성분들 속옷을 입었을 때 위아래로 볼록 튀어나오는 군살들을 없애줄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기적인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동작 슈퍼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두고 엎드려서 동작 시작할게요 그래서 다리는 발등이 바닥 우리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술이 길어지면서 손도 바닥에서 떼어내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더 길어지게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쪽으로 길게 가져와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가고 내쉬는 호흡에 쭉 당겨오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내 옆구리 이때 등을 더 꽉꽉 조이면서 다시 올라가고 뱉는 호흡에 배꼽 더 등 뒤로 붙여요 이때 엉덩이도 약간의 긴장감 같고요 하나 둘 후 발등이 바닥 발등은 매트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한 손 한 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손바닥이 바닥 시선 바닥을 바라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위로 업 올려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쭉 길게 당겨주고 다시 쭉 뻗어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래서 날개뼈를 조이는 느낌으로 다시 뻗어내주고 내쉬면서 겨드랑이 아래랑 날개뼈 모아주면서 꽉 조이세요 다시 뻗어냈다가 하나 다시 둘 셋 쭉 뻗어낸 상태로 가슴 바닥 이마 바닥 내려와서 제자리를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